세,の, 원! DREAM!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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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빈입니다. 련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오버이레스.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. 안녕하세요. 태연입니다. 마지막이 퓨니카이입니다. 이번에는 지큐멘오타일을 주차수 롯크가 되기 정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11월 10일에 린온 퍼스트 EP 카운티 원래랜드을 리스트했습니다. 여러분, 들으셨습니까? 응. 이번에 이 시험을 받았습니다.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시험에 잘 어울리는 이 시험에 든 이승을 보니까 네. 현재는 한국어 서울에 공부가 없어서 그쪽으로는 다른바 재미있는 현장이었어요 mio? 네 연준이 형 올해는 도라미로 어떤 날이었나요? 아, 올れ요? 사실 우리 대상앨분들 많이 아쉬우셨지만 이번 부분에 thoroughly 많이 경험하고 처녀를 통과했습니다 좀 좋았습니다 좀 좋았습니다 튜닝크의 Business' 6ίας there was another 어떤 윤과란 희망하는 거예요? 어떤 영광을 했는가? 저는 언제나 이제 영광한 성격이랑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콘서트도 용기 있게 잘 했던 것 같고 우리 멤버들도 용기 있게 잘 이끌어준 것 같아요 멤버들도 아마 다 건강할 거라고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그냥 5년 만에 처음 한 자식 그러면 캐롯틱 원더랜드에서 제일 좋아하는 걸 알려주세요 수빈씨 저희 타이틀곡이 요아소비의 니트 타이밍이라서 희철이도 스테이크가 정말 놀랬습니다 너무 놀랬습니다 수빈씨가 오리지널곡 니트가 가장 좋아해요 진짜 최고 아, 봉규씨 내년 목표는 뭔가요? 뭐죠? 개인적인 목표는 좋고 네 1층에 가르쳐주셨습니까? 올해는 목표는 제가 모아와 함께 콘서트를 하고 싶어요 오프라인 콘서트 네 네 봉규씨 그럼 저희 팬 모아 분들과 현장에 계십시오 여러분께 인사본들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여러분과 함께 공연을 즐기시길 바랍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의 수고로 바이 축구에 대해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수고로 바이 축구에서 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